야, 냉상 시작했어. 아, 시작했습니까? 자, 우리는 지금 어디죠? 여기 인천공항입니다. 특별한 항공사를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게 저도 처음 봤거든요? 이번에 예약을 하면서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를 발견했습니다.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하이브리드 항공사래요. 그 저가 항공사의 가성비와 대형 항공사의 고급 서비스를 합친 게 하이브리드 항공사. 그러니까 서비스는 좋은데 싸다. 맞아.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.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진짜 하이브리드 항공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신랄하게 까릴 것 없이 꺼릴 것 없이 한번 비판을 해보겠습니다. 비행기에서 또 보실게요. 이 정도 레그룹이면 진짜 넓긴 해. 레그룹은 넓은데 이 좌석이 좁은 느낌. 이 좌석이 큰 폭은 길게 적당한 감상 느낌이야. 그런 것 같아. 약간 덩치가 옆으로 큰 사람은 그냥 대안한 거 아직 하나 타시고 다리가 길고 키가 크신 분 아니면 다리를 스트레칭을 자주 해야 되는지 이런 분들은 이 헤어프레미아가 더 낫다. 헤어프레미아의 첫 번째 식사입니다. 자 일단 제육 메인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냥 그저 그래. 맛있지도 않고 막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. 그냥 그래. 저희가 LA 공항에 도착을 이렇게 했습니다. 자 오늘 우리가 타고 왔던 에어프레미아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내 캐리어다. 지금 우선은 에어프레미아 총평 가격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 가격이 여러분의 그 장거리 비행에서 가장 큰 선택 요소라고 한다면 이거 해도 될 것 같아.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몸이 옆으로 넓으신 분들은 이제 좌석 폭이 일반 저가 항공 좌석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불편해. 근데 다리가 기신 분들은 편할 수 있다. 답은 부실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거 좀 많이 따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별로 비춰드립니다. 자 그 다음에 콘텐츠가 너무 없어. 나 깜짝 놀랐어. 이게 모니터를 켰는데 볼 게 없습니다. 그리고 게임이랑 음악도 없습니다. 대한민국 아시아는 이제 음악도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이러거든. 게임도 하고.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타시는 분들은 랩탑이랑 태블렛 PC는 필수.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저렴하면서 레그룹 넓은 그 두 가지 요소만 따진다고 한다면 이 에어프레미아는 여러분들한테 이점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다. 오늘 그러면 재밌는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이제 뉴욕 아 LA에서 또 일정을 한 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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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